14번 압력 1메가파스칼 온도 250도씨의 공기 1kg을 압력 0.2메가파스칼까지 등원 변화한 경우 외부에 대한 일량을 몇 킬로 줄이냐 압력이 P1이 1메가파스칼이었대요. 그리고 온도가 250도씨요. 온도 T1이 250도씨래요. 그러니까 절대온도를 고치면 273에 250도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523K가 되겠네요. 그렇죠. 1kg이래요. G는 1kg을 압력 0.2메가파스칼까지 P2가 0.2메가파스칼까지 어떻게 했어요? 둥원변화했대요. 둥원변화. 둥원변화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T1은 T2란 얘기죠. T2는 523K란 얘기네요. 이거요. 둥원변화니까 외부에 대한 일량은 약 몇 킬로줄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량을 구하는 거예요. 둥원변화에 있어서. 그러면 W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P1, V1, LN, V1분의 V2다. 이런 식이 있었고요. 이걸 다시 고치면 P1, V1, LN, P2분의 P1. V1 최적화하고 압력은 반대니까요. 반비례하니까. 이거를 고치면 되겠죠? 이것은 다시 RTLN, P2분의 P1이 되겠죠? P2분의 P1. 이 중에서 우리가 보면 주어진 게 거기에 공기의 기체상수를 주어졌네요. 기체상수 R은 0.287KgK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 식에서 2를 구하는 공식이 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어진 조건이 여기서 보면 T를 주어졌고 R을 주어졌고요. R. 그 다음에 T. 둥원변화니까 T1은 T2죠?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졌고. 압력을 P1PT인데 P1PT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R이 얼마예요? 0.287 곱하기 T가 523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LN, P2PT가 얼마입니까? P2PT가 0.2예요. 그리고 P1이 1이네요.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41kJ 나오네요. 241kJ. 이렇게요. 241kJ. 그래서 답은 거기서 2가 되겠네요. 241.6 정도 나오니까 이것은 242kJ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거요. 2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식을 찾다 보면 이게 되겠죠? 이거. 이거 되니까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최적을 주어졌다면 P1이나 V1 그걸 주어졌다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것이 기체 상수, 온도, 그리고 압력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타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서 2번이 되겠어요. 2번이.